받는 거죠. 결혼하실 건가요, 둘이?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. 바로 할 분위기인데요, 그러면. 아니, 뭐 지금은 100점인데 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. 걔 아직 그 먼 미래까지 안 보고 있는 거예요? 네, 뭐 자연스럽게 뭐 때가 되면. 만약에 서로 다른 일을 할 말하고 결혼을 한다면 서로 축가 불러주기로 했어요. 불하게. 상대방이 불러앉아가지고 그렇게. 두 분이 결혼하시면 영배 씨가 축가 부르시고. 그렇죠. 뭐?